12사단 여중대장의 가혹행위 탓에 사망한 훈련병 사건이 점점 채 상병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3일 해당 사건에 대해 강원경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훈련병 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 결과 숨진훈련병의 건강이상 징후를 간부에게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라고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이는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숨진훈련병의 안좋은 건강상태를 간부에게 알렸지만 무시했다라는 내용과 상반되는데요. 이에 훈련병 가족은 저는 제일 답답한게 이 상황에서 남은 5명 훈련병만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하고 도대체 그 중대장은 왜 이런걸 시켰다고 하는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는데요. 정작 중대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로 심리적으로 힘드니 전우조멘토를 지정하여 심리치료를 하려다 논란으로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며 고향집으로 휴가를 보내줬는데요. 가장 유력한 혐의자인데 구속수사는커녕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영내 대기도 하지 않고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 훈련병 가족은 아이가 다리가 인대가 다 터지고 근육이 다 높고 이거는 고문이잖아요 라며 어찌됐든 아이가 그런 행위들을 받았으면 다른 분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다 라며 혹시 함께 훈련받은 훈련병 5명 그 친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은게 있냐 물어보니 그냥 지금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고 있을걸 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며 지금 그 친구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건 아닐까라고 말하였습니다. 훈련소 전 소장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 훈련병에게 약 24kg 완전군장 상태로 육군 규정에도 없는 구보를 지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같은 무게를 들어봤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식밖에 얼차려를 계속하다가 훈련병을 죽게 했는데 중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앞둔 상황에 간부가 휴가를 간 것에 대해 군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사건 이후 수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중대장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디서도 포도하는 곳이 없는데요. 정신이 나갔는지 대중들이 성별을 이유로 공격하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취재하고 포도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패미, 반패미로 젠더 갈등으로 알아서들 끌고 가 물타기를 자발적으로 하는 상황이 쾌탄스러운 상황입니다. 군대는 과거나 현재나 남녀 구분 없이 사건 은폐, 물타기, 축소를 꾸준히 해온 곳이고 이번에도 수뇌부에서는 중대장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수류탄 사건에 이어 이번 일도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 지우려고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경찰과 군인권센터에 상반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훈련병의 부모들은 이날 해당 중대장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대로 또 이 사건은 의문만 남긴 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현 상황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국가 군은 또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요?